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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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호텔의 호텔입니다. 호텔의 따끈따끈한 호텔입니다. 뷰도 좋고, 식기 뷰가 아주... 장난 아닙니다. 오늘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. 호캉스.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나요? 호텔과 유명합니다.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방에서 하는 호캉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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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캉스. 네, 달 방 최초로 각자 각 일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하시는 호캉스입니다. 오, 따라 떨어지네. 방 탈출 개념 아니야? 그래서 방이 아니라 화상. 이게 다 이 두 가지. 화상, 우리끼리 연락하는 거구나. 해답 중으로. 자, 바로 이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. 방,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스톡 게임, 사전성어, 속담 위험하라기 3차. 잘 보이겠습니다. 아, 스톡 게임. 아, 이거 또 아니야? 제가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네. 첫 번째 게임은 턱 칩을 맞추기 게임으로 해요. 턱 칩을 맞추기? 이거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. 오케이. 아, 이거 절대인가? 우리 중에 절대인가 있나? 없어. 정국이 아니야? 아, 저는 음을 아는데 그건 몰라요. 개 이름 몰라? 개 이름은 몰라요. 자,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. 뒤로 보고 있을게요. 네. 오케이. 뭐, 뭐, 잠깐만. 뭐 어떻게 맞춘다? 여러 개를 칠 거예요. 아, 한번 쳐주기 시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. 봐봐, 봐봐, 얘들아. 레이 파솔라시도야. 레이 파솔라시도야. 레이 파솔라시도 사실 제목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. 어, 아, 듣고 있나요? 레이 파솔라시도 아, 듣고. 아, 듣고. 하겠습니다.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전을 왜 쳐야 할까요? 도전을 왜 쳐야 할까요? 도전을 왜 쳐야 할까요? 뭘 쳐야 할까요? 정국. 아, 기인은 한 번이에요? 그렇죠. 한 번, 한 번, 한 번, 다음 사람이. 뭐냐, 정국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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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땅, 땅, 땅. 몰라, 기억 안 나. 땅, 땅, 땅. 나 기억 안 나.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. 도레미파죠. 여기부터 보여요. 오. 오.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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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잡다, 이어서 해보세요. 주워먹는 거다. 네. 원화. 워. 여기부터는 전화. 좋은 시간이었어. 워. 오. 워. 아, 워. 아, 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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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하셨습니다. 진짜. 팀이지만. 팔 안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진짜. 이거였어? 이거 아니었다고? 아니, 저거. 레전드네.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스위트 보내겠습니다.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서 10년이 제일 못했어. 스위트 보내겠대.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. 스위트 확보하겠습니다. 이거 하는 스위트 뭐야? 진짜. 스위트. 어려운 거잖아.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. 이건 인정이야. 너. 어디인 줄 알고 가? 저쪽이래요. 저쪽.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? 와, 너 진짜. 이거 먹을 수 있어.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. 10주로 가시면 돼요. 10주로? 야, 번호도 좋네. 근데. 인종인간도 아니고. 좀 보다 갈래요. 오케이. 난. 신자의 여유. 뭐야? 스텝. 스텝이세요? 이런 느낌이구나. 바닥과 동기가 되니까. 다녀와세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정국 씨가 내는 거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또 이거예요? 맞추고 왔어요. 몇 개를 치는데요? 천천히 할게. 야, 이걸 어떻게 한번에 맞춰? 쟤는? 네 마리. 오케이. 이게 되게 어려운 거. 끝났어요. 진짜. 이게 무슨. 도전해봐.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. 빠바바 빠바바 도전 뭐야 도전 하니 어떻게 해 속마워 bull GO ya 나 안나올래 천천히 생각했었는데 한 번씩 해야되죠 안 가만히지 또 있어? 또 있지, 또 있지 안 깜빡 도전 어, 진짜 뭐야? 이거잖아? 도전! 이거 바보가 됐나? 주여서 해야 돼요, 주여서 해야 돼요 언니 뒤로 가라, 뒤로 가라 홍주의 기운이야 스위트의 기운이야 다시 도전 지혜와라 지혜와라 자, 그럼 또 잡아 아! 나 마지막 게 찢어졌어 아니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요 여기다가 올라갈 필요 없잖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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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아, 이게 맞아 나 앞에 가시죠 기억이 안 나 마지막만 맞추는데 마지막이 나 태형이 재미있는 거 아니야? 어, 뭐야? 도전? 네, 도전 아, 에이 어, 왜냐하면 너 나 또 맞다 asing 알았ара 뭐야? 심지어 레이 뭐였지? 형, 이거에요 이거 안 했지? 추황색, 추황색 이거 안 했지, 홍구왕 아, 감사합니다 짜증나 짜증나 난 그 앞 것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요 마지막 faint가 알았는지 주황색을 믿어 봐봐요 주황색? 네 정답 귀를 다 알려주고 맨날 이런식이야 나는 마지막에 대해 근무는 없었잖아 진짜 좋아 마지막에 뭔지 기억이 안 나 원래 랩 끝이 아니잖아 마스터 스위트 학교 마스터 스위트 학교 마스터 스위트 학교 마스터 스위트? 오 예 마스터 스위트 학교 이걸로 시비가 다 의미가 없게 땡 아마 쓸 수 있는 돈이 갈래 여기 약간 느낌 새롭다 그렇지?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야?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렇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길래요? 네? 따로 해보실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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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나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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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빨리 아유 자 여기가 안파나다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수동계에 가겠습니다 수목? 수도요? 이까지 안 왔어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?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? 두 개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아렘 아렘 하나 둘 셋 자카라탕 이건 모른다고? 진 말레이시아 이건 몰라?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말레이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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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렘 아렘 코알라룸푸르 설렘 오케이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은 되게 서운해 안 하셨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이 있지? 있죠 포토기라말로 나와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뭐야? 롤루에이스는? 아렘 아렘 우슬루 오케이 아렘 다행이다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 자 롤루에이스 그럴 거예요 오케이 쥬니어 스위트 아 알았어 승자들은 여기로 시켜요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그랜드마스터 베이브 와 이 정도도 이름이 진짜 많구나 그만하네 그만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시작은 방에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마스터입니까 화이팅 자 이번엔 그냥 말하기 아 알았어 아까 벨이 오히려 더 2개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진이 슈가 하나 날이 휘 슈가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맞아 자 다음 자 개똥돔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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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했다 개똥돔 진 헤헤 헤헤 나는 개똥돔 발목 개똥돔 야게 쓰려면 없다 아 그래 정국이 나 사나 나 사나 나 사나 개똥돔 발목 개똥돔 갓산떡 꼼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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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끈 자 다음 개천에서 진 아 개천에서 진 아 진 진 진 진 나중에 진 sen icle 나 나 기울 sense 나 진짜 섭섭해.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. 말인가? 동등 탑이... 동등 탑이... 훨씬 쉽게 무너진다. 진! 동등 탑이 무너진다. 동등 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, 진아지. 나 아무것도 못 마셔. 와... 금화? 금화 아닙니까? 형, 금화. 자, 이번엔 그린드 마스터. 와, 종국이요, 잠깐만. 그린드 마스터. 내가 줬어. 이게 중요하다.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가 똑같다고 했거든. 조스웅이? 아, 우선 스위트. 밥만 맛있어. 이 형이 느껴보고 싶었구나. 나도 느껴보고 싶었구나.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. 땡! 한 번 외쳐보고 싶었구나. 자, 이번에는... 어... 타자성말과 신조아. 신조아. 신조아? 아, 나 신조아 안 돼.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. 자, 요즘 유행하는 거. 아, 이거 쉽네. 아, 박쇼요? 뭐요, 뭐요? 형, 야, 이 영화에서... 그건 어렵지, 그건 어렵지. 그건 어렵지. 자, 갑니다. 나 공부했다. 자, 박박. 박박, 박박. 박박이 무슨 뜻인가요? 박박 긁다. 박박이 무슨 뜻이라고 요? 박박이라고 할까? 박 posit다. 박 지민. 박박이 무슨 소리? 박 지민? 지민!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. 박빵! 박빵! 저는 실제로 쓰는 Ikomu로요. Mikko은 그리스도 팟쥼? 아까... 킥이 정국이 수 200RZ를 맞쥐해uso. 아, 내가프다. 맞죠? 대박, 대박. 전공 V 야 너 조용히 해 V 대박 대박 지금 vaak 줄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? 이제는 앞글자 따는 건 식상에서 뒷글자를 따는다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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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정한다 빡빡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 진짜 모모에 준다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? 다 모 치 당모치 당모치 당무치 당구 못 치는 당장 아 나 알겠다 당장 당구도 모르는구나 당무치가 뭐야? 이건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당무치 와 진짜 이거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?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냥 당장 이거 그거 지민! 지민! 당 당하고도 모르면 침!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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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거야 너 알어? 알어? 야 우리는 다르다 역시 제트세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제트세대 힌트 좀 줘 봐 월드컵 어? 월드컵? 월드컵? 너 모르는 것 같은데? 야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치킨 아니야? 치킨 어? 당 아싸! 오늘은 치킨이다 이거 당장 모여 치킨 지민!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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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예요?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치킨 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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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도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! 어? 야 괜찮다 박박 당장 안 당장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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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에게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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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면 치킨 당근 모이면 치킨 당근으로 치킨 당근으로 치킨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 바꿔주는 것 모이면 뭐야 뭐예요? 아, 나 알겠다. 짐이 나왔어. 해봐, 해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거야? 난 들어도 모르겠는데?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... 밥 먹기야 되니까 이거 약간 빼먹을 만큼 팩스하고 있고 잠시만, 잠시만. 이거 알려주세요. 이게 무슨 치킨 맞죠? 그러니까, 너 무슨 치킨 좋아해, 여러분? 치킨이면 다 좋지, 이런 거지. 맞아. 진짜. 야, 진짜.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. 되게 궁금해, 이런 거. 야, 야. 어려워? 쉬운 거 말고,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. 다 좋아, 이게. 다음 문제, 다음 문제. 조용히 해 봐. 쉬운 거네, 어려운 거네? 어려운 거, 어려운 거. 조금 쉬운 게 재밌는 거 같아.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. 이것도 웃기긴 할 것 같아. 이거 한다. 알, 잘, 딱. 깔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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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시민. 시민. 저는 귀를 한 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? 누구야, 누구야? 시민. 알 수, 알 수. 시민. 어렵죠? 솔직히 말해서, 뷔 목소리가 제일 컸어. 저는 목이 아픈 거. 아니,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. 그런데 뷔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, 시민 하자. 맞아,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. 알아서,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. 오, 천사! 나도 이거 알아. 자, 다음 들어갑니다. 살짝 어려워. 주불. 뭐? 주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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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. 주식불? 주불. 주불. 이름 부르세요, 이름. 주불. 일단 그냥 마크 한번 해볼까? 주식이 불타요. 좋은 거야. 좋은 거야. 좋은 거야. 주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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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신박했어. 지민. 주말에 불러. 주문 불가. 아니. 근데 뭔가 그렇게. 예능 보는 것 같아. 근데 더. 비. 더, 더, 더. 주기적으로 불타요? 왜 자꾸 애를 태워요? 네 글자예요. 네 글자예요? 주무. 주땅 불 땡. 아, 비. 주문 불 나. 주문을 왜 불래, 인마? 잠깐만요. 거의 다 왔어요.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. 근데 이런 거는 좀.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? 아니요, 아니. 조심하시라고요.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.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. 정답 뭔데. 궁금해. 자존신들이 있어서. 아니 그냥. 쓸떼어줘요. 그럼. 다른 걸 넘어갈게요. 주가. 주가.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주가. 다른 문제로 갑시다. 알겠어요. 뭔데요? 이게 뭐예요? 정답은 주소 불러. 주소 불러? 이거 불러? 다 왔는데. 진짜,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. 주소 좀 이루자. 자, 합니다. 오늘 아놈? 어? 오늘 하루? 오늘 하루. 오늘 아놈. 그래, 이거 쉬운 거야. 아이고. 아, 비. 비. 오늘 놀면. 땡. 아, 내일 논팽이 됐네. 힌트. 오가 감탄사 오예요. 아, 그래요? 오오오. 놀 줄 아는 놈. 놀 줄 아는 놈구나. 주민! 놀 줄 아는 놈구나. 주민! 주민! 아, 놀 줄 아는 놈. 이야, 주민! 아, 이거 알아. 오늘 놀 줄 아는. 아, 잠깐만. 뭐라고? 아니, 주민이 아직도 끝났어. 아니, 주민이 아직도 끝났어. 아니, 주민이 아직도 끝났어. 아니, 주민이 해야 돼. 정확히 들어보게. 어? 놀 줄 아는 놈.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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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. 휘. 너무 욕 아니에요. 휘. 내가 먼저, 내가 먼저. 휘. 아니, 아니야, 이거는. 가위바위보 하세요. 내가 먼저, 아까 헷갈리니까. 안 되면,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. 가위보. 그래, 네가 먼저 하고 왔네. 갑자기. 틀릴 것 같아, 근데. 놀 줄 아는 놈인가? 정답! 이 두 걸 아는 놈이네, 아니에요? 형, 자연스럽게 나왔다.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. 진짜 쉬워요. 점. 점? 매. 점 매. 추. 점 매 추? 점. 점이에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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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틀릴 수 있어요. 점. 점. 미음. 제가. 바로 맞춤. 점. 점. 매. 추. 아, 미안하다. 나 왜 멀리. 아, 이걸 이걸 왜 멀리. 진짜 쉬운데. 주식이 불타요. 주물. 추가. 점심 메뉴 추천. 아. 아. 아, 이제 95년생들의 어. 빡빡. 빡빡 빡빡 빡빡. 파일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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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. 오늘 안 온. 빡빡 빡빡. 야,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. 박박. 박작. 박작. 진짜 equal iba 이ellen 거를 둘을 넣어かった. 다댄죽이에요. 뷔 다댄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어. 맛있어. 이 분이 먹을 줄 아는 놈이야? 맛있어. 먹을 줄 아는 놈이야? 오모가논? 오모가논이 뭐야? 먹을 줄 아는 놈이야? 오모가논? 다댄죽에 코 빠트린다, 아니야? 맞아요. 다댄죽에 코 빠트린다. 코 빠트린다, 코 빠트린다. 아, 아파서. 좀 더 먹으라, 그냥. 오, 저거 먹을 줄 아는 놈이야? 오, 저거 먹을 줄 아는 놈이야? 까마귀 날짜? 시민! 시민! 카메라 날짜가 뱃떨어진다. 정답! 아, 근데 이건... 어려운 거네, 쉬운 거네. 어려운 거? 어려운 거? 좀 쉬운 거. 적당한 거네. 황소 뒷걸음 치다가, 황소 뒷걸음 치다가, 발차이 맞으면 진짜 아파요. 진짜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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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진짜 아파, 아파, 아파. 뒤에 서지 마요. 황소가 뒷걸음 치다? 어? 그거, 그거, 그거. 어? 황소 뒷걸음 치면 이거 안 떤데? 진짜, 황소 뒷걸음 치면 안 자요? 압니까, 형님? 알지. 형, 알아요? 네. 호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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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병 알아? 아니, 호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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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병.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. 네. 쉬운 것부터 할까요? 네. .. ㄱ, ㄴ, 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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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, ㄷ, ㄹ, ㄷ, ㄹ , 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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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. 그것은 국민적인 게임이에요. 맞추라,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네가가, 빡, 빡, 빡. 어떻게, 초선 게임이에요? 자, 갑니다. 바다, 자! 와.. 진짜 이렇게 갈 때까지 rain bugsorders 독종 노zon 여기서 생각합니다 있는지 이거 당겨aque 두 개 먹 모든 정답ات 이름으로 이름도 올려 berl Ana ria n B N 비음, 비음, 비음 비음, 너 비음이 뭐야? 비, 비, 비 비음 뭐야? 비, 피음, 비 피망 피망 퓨마 퓨마, 퓨마 퓨마 영말이야, 너한테 포스트발론이라고 했나? 자, 수고하셨습니다 자, 이렇게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, 여러분들 자, 이제 1편 하면 되냐? 자, 이제 가자 아니, 1편 나왔어 퓨마 네, 여기다 왜 내방? 야, 이씨 야, 뭐야? 왜 이렇게 커, 이거? 상당한데? 어, 침실도 아니,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? 어, 좋은데? 어? 우이라 우와 우와 와 야, 피 미쳤는데? 좋네 뭐야? 5 쯧 쯧 쯧 쯧 쯧 볼까? 쯧 야 빨리빨리 안와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야 이거 좋은데?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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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teria ona 에 뭐야? 무슨 소리야? 아..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뭐야, 그냥? 뭐 하면 돼요? 대박이다. 여러분들은 지금 특검술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네. 네. 카드가 있으시죠? 어, 카드 있네요. Q카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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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카드 있네요. Q카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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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카드 나와 봐 볼까? 아... 자, 호캉스입니다. 제로게잉. 제로게잉 뭐야? Q카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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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메뉴 미쳤는데? 메뉴 바로 시키면... 와, 근데 너무 비싼데?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속 갯가스 속의 한도를 넣어볼까 싶어요 한국 얼만데요? 한도가 얼마지는 안 알려드리죠 한도를 원으로 딱 맞고 쓸 경우 여러분께 700만 원을 엠브레임에서 드립니다 와, 진짜야? 와, 진짜? 야,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, 613만 원 아니야? 아니야, 613만 원이야 아니, 얼만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니, 얼만지 알아야지 아니, 근데 얼만지 알아야지 아니, 근데 얼만지 알아야지 뭐, 이게 피차 아니야? 강에 들어갈 순서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 씨 강에 메이드 수는 정국, 호, 남준, 혁진, 슈가, 비, 지민 이 순서대로 판들을 쓰시고 마지막에 비씨가,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한도 금액은 뭐예요? 한도 금액은 뭐예요? 한도를 빵으로 맞춰요 그러니까, 뭐 거기 방학에 힌트가 있나?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인가 보다 야 7천만 원 700만 원인가 보네 자, 여러분 야, 700만 원에 맞춰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? 네 자, 메뉴판을 보시면 자,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의 금서비스 음식이고요 이 가격이라고? 샐러드? 그린 샐러드 하나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냐, 이거? 아, 10배겠죠, 10배 우유가 15만 원이다, 우유가 미친놈 야, 10배야, 10배 10배?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, 진정하게 10배 아니에요? 아니,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그래, 오케이, 오케이 야, 누구부터 시켜요? 저희부터 시켜요? 나부터 시켜야죠 어, 빨리 시켜요, 놓고 가요 그럼, 나 시키면 돼? 어? 어? 야, 시키면 돼? 그럼,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,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, 56만 원 두 개 시켜라, 최대한 돈 좀 빨리 쓰게 해 아니, 그러니까 두 개 시킨 거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잘했어,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? 아하 56만 원 치? 7, 3, 4, 2, 0 네,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,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,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어휴, 재밌네 어휴, 재밌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둬야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,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거 같아 야, 700만 원은 아니라니까 그 얼마 안 돼 야, 우리 호캉 쓰잖아 돈 받지 말고 약 쓰자 야, 야, 다 털어야 알비살짝하고 이런 요 뿌디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, 뭐 먹지? 아니, 뭐 뭐하지도록 호캉 구호 와 sono 나 진짜 헛깡성해서 온 것 같아 진짜 헛깡성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흐 وأ w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